이히히 가아 드 이히히 가아 드 헉 아 이온 크레데아 편식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니오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쥬스도 주네 쥬스이 뭐? 바리바리바리 생각이 나는군 술더스 최강의 모드캐는 바닐라 모드에서 볼 수 있는 아이언 클레드라고 합니다 정말 강해보이는 이름이네요 왜 갑자기 숱이 숱 들어오냐 왜 갑자기 숱이 숱 들어오냐 삠 삠 아 발이 다 좁아 뭐하는거야 아이 쓰레기 타락이다 갬 거지가 안 돼 진짜 닌 또 뭔데 수치는 기사로 지울 수 있어 가격을 지워야 한다 꼭 저 포션 먹으면 골칫거리 쓰더라 100파워는 다 채웠는데 템포는 언제 올리나 와 뭐야 이거 쟤야 나야 나야 쟤야 난 둘 다 난 둘 다 타락은 보스 잡으면 나오겠지 이 정도는 내가 맞아줄게 우리 참포 뭐하냐 니 서백투성이다 니 서백투성이다 니 서백투성이다 니 서백투성이다 니 도료 있었으면 맛있게 먹는데 아클트 1막부터 999방어 지금 근데 이 집엔 이런거 없애 아유 룸피 지고 템포 넘드림 부적도 있는데 물음표 가야겠다 제거만 잘하면 되는데 뭐? 기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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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게임 아니 해시계까지? 별 꺼져 나 피 안마셔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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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습관성 쓰레기 게임 아니 위장크림 개살 들어가네 음..이..허허..우와 브루도 소리가 뭐였음 이거 엘리트 안 가는 게 훨씬 나을 듯 아잇 요드맥 부엉 때문에 요드맥 부엉 д 채wal 특힌 건 아녜 아 왜 아 으음 진짜 이렇게 미래가 창창한듯 아니 호호, 호호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호호 호호 떡은 고구마에 어퍼컷 날리는 아이언클래드 내가 또 자야되나? 잘겠군 안자도 되겠군 마침 투사네 거덥책 거덥책 등 방구구구직조 아무것도 못하죠 가격 지울라 했는데 가격 들고 가는게 더 쎄겠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것이냐 물기 기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냥 제물 타락 타락각이네 타락의 신이고 타락의 신이다 룬반구 타락각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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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타락 썼는데 못 이길거면 타락 안써도 못 이기는거 아님 뭐야 너머펑크 와 능숙강섬 1규준에 999골드를 준다고? 저희가서 지울 수 있다고? 이거 어느 세월에 잡냐 호션도 먹어야 되나 호션도 디펙트 같은거 나왔네 이도류 뭐야 이도류강섬플랜 생겼네 아 계획이 있구나 알 앙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기 회생 타격 제거 참기 뾰루루루 뾰라라랑 뾰루루루 쭌 뾰루루루 쭌 뾰루루 책술술 어 눈이 마주칠 순간 10% 가사가 시작된다. 지금 죽이면 같이 안해도 된다. 10% 너무 혜자라서 문제네. 6% 가사 억 이 6% 가사 6% 가사 0%은 20% 가사 아씨 방금 얼룩 안 봤네 절히마 이 도류사라이지 아 이 도류포시가 안된다 근데 쇽쇽쇽 쇽 쇽 쇽쇽 쇽쇽쇽 쇽 쇽쇽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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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쇽 쇽 타락이다 나 타락 안다녀 잠이나 자자 엘리트 외자문 쇽쇽 쓰레기 이벤트에서 체력을 잃었다 쇽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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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쇽 쇽 쇽쇽 쇽 쇽쇽 쇽 쇽 쇽 쇽 쇽 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시간이나 먹어 임마 너는. 많이 들어가자네. 기사가 3장이면 1장 정도는 좀 빨리 넣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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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personal 야아 개진네 소리도 맛나게 해라 야아 아 방패가 힘 깎았어 잘 먹었습니다 앵처우 또사 또생 또사 또생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기사가 기사 태움 기사가 기사 태움 결국 파락은 안했네 이도료 태워도 되나? 이도료 태우기 싫은데 싫어도 어쩔거임 어쩔 이도료 이도료 태우기 싫은데 어느 세월에 잡냐 이거 나 10번만 쓰면 된다 아마로 리듬게임 쓸졌어 빨리 죽어 껍 배부르네요 먹을만 하네요 아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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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